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멜로디 스펠링이 맞지? 장난이지? 자크인데 바지 자크인데 자크는 좀 큰 것 같은데 자크는 좀 큰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귀엽죠? 그래디에이터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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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자 스탠바이 할게요! 아이언마스크 수빈아 다윗 다윗 이거 뭐라고 하라고 하네? 엑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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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오 마이 갓 엑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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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시면 알려드릴게요. 내가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다리가 길어. 네, 김준호 감독님 어. 잡아. 수빈아 감독님 목소리 다 들리죠? 들려요. 다리가 여기가 더 길어. 네, 들립니다. 몰랐지? 이걸 피면 더 길다고? 어. 몰랐지? 좀 봐. 여기 나오고 있어. 오늘 아침에 네. 라이온킹 해가지고 봤는데. 유니온 음악 들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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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늘 어디 가버렸어. 난 그냥 그 안경 속에서 그리워요 그리워요 긴장해 나를 받아줘 내 맘에 상처가 오는 대로 아 비벼내 누구보다도 내 마지막 사랑이 되도록 네 3 4 4 매수업입니다 이제 주도권이 민혁이 형이 민혁이 형한테 민혁이 형한테 이거는 지금 약간 약간 도전의 의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민혁이 형이 이제 언제 어디서든 생넷을 외치면 저희는 이제 인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은광이 형 댄 그랬습니다 생넷! 보스팅! 안녕하세요 보스팅! 보스팅! 생넷! 보스팅! 은광이 형이 있을 때 어땠냐?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생넷! 보스팅! 이렇게 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이 꽃이 온 그날 사랑했던 말도 다 비춰져 가라 멈축하던 나를 이해해요 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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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은 듣지 못할 그 말을 그리워하다 그 마음 그 마음 외로움에 익숙해져 이제 나는 천천히 잊혀져가 벌써 내리 보자 씻어있던 그날도 눈 감으면 눈이 내게 자른다 나도 모르게도 나도 모르게도 눈 감아보지마 눈 감아보지마 눈 감아보지마 나 눈이 보이스면 무거운 나뉘가 피어워져 푹신한 불을 위해 웃는 걸 만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비투비의 1기 리더 선우우가님입니다 아 지금 또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내 마음속에 우리가 또 함께 한다는 거 네 잊지 말고 저도 잊지 않을 테니까 언제나 건강하고 그럼 또 만나요 안녕 뭐? 뭐라고 했냐 어느 팀에서 까불지마 까불지마라 다친다 7살? 7살 때 내 리즈였지 글쎄요 난 지금 현재 진행형 안녕 그래 비밀 내 리즈는 비밀이었다 나 리즈는 갈수록 리즈라고 이마이 형 리즈 시절 비밀 이마이 비밀 뮤직비디오 멜로디가 바쁜 지 얼마나 된 거야? 처음 껴나 처음 껴요 오늘 빨간색 발경에 멜로디 로고를 이제 살렸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허타 로고입니다 네 허타 로고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멜로디 한쪽에는 허타 근데 이것도 멜로디 빨리 넘기고 이쁘죠? 이쁘죠? 제 귀에 한타 이렇게 딱 안 보고 있는 거 없네요 노래 부를 때 중간에 넘겨 아라멘 내 강의지였다고 맘을 갖고 위리적인 욕실이라고 내 사랑도 없고 숨겨놓고 넌 몰라 하루 종일 한 번 보고 봐 근데 솔직히 깔아 그만하나 내가 오일 요새 산스러운데 배려하네 그래 그곳이 널 모를 다른 눈이 멀다 봐 너의 사랑스러움을 닿듯이 나갈까 봐 I'm just waiting for the beat 매일 받아 받아 위에 산져도 화도 못 받아 지금까지 몇 번 해 매일 내 나이 제 귀에 지켜봐 내 나이 내 나이 내 나이 내 나이 내 나이 내 나이 명이랑 2월? 언제였지? 올해 초 미국 갔을 때 가진 건데요 이런 노래예요 대한민국 축구 화이팅! 마셔도 안 없어져! 뭐란데? 반짝해졌어 하나 둘 셋 입만 벌려서 안 벌려 이렇게 붙어요 형제야 왜 불러? 다음 곡이 무슨 노래인지? 아니? 아니? 그 노래 할 줄 알았어 다음 곡은 이번에도 역시 비투비의 솔로 무대고요 지금은 감미로운 발라드 음악으로 달달한 무대였다면 입안에 박력과 부드러움이 곡조된 박력 어떤 멤버의 무대였지 들어 더 비트 말 너무 정말 잘 사실 퍼플레이션 너무 ство 이번 몇 있어 줄래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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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도 내 가끔씩 깜깜다면 깜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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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내 앞에 날 담아줘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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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로 돌아와줘 가슴 가슴 마침내 가슴 oard Episodiu alg 주님 갈 encompass 자 싱 human Let's get it run let's get it up Why don't you keep my head Let's get it run let's get it up You'd love me only once more 잘ountain 사랑해 주식호 주식호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마이콜다 수고하셨습니다 önemli 수고하셨습니다 이해 수고하셨습니다 예는entsül 것에 떨냄수 Much 루시아 아 알았어 고 고마워 나와요 어떻게 해요? 문화기 꽂으면 되겠어 전투 전투 루시아 루시아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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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우리 리더님이지? 네 이 느낌이야? 말 잘 들을게요 이거부터 하면 되죠? 루시아 아 문화이 형 그 분은 포장으로 전화하고 있어 아 오랜만에